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자, 시선 맞춰서 왼쪽 자, 정면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 자, 우리 골콩 할까요? 골콩 자, 꼬바칭 부탁드려요, 꼬바칭 자, 르스랩이 포인트하고 동작 보이세요 자, 우리 걸크러쉬 넘치는 꼬치 하나 할까요? 걸크러쉬 넘치는 꼬치 자, 우리 핫골 꼬치 하나 할까요? 핫골 핫골 꼬치 자, 이제 귀여운 꼬치 하나 부탁드려요, 귀여운 꼬치 귀여운 꼬치 귀여운 꼬치, 여기 찍어줘요 자, 다같이 고양이 핏 할까요? 고양이 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예쁜 표정 지어주세요 예쁜 표정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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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